인터뷰 인터뷰션 없어도 좋죠? 다 키워놔서 그래요 할게 없습니다 넣을 것도 없어요 끝났대 벌써 포기하기 있는지 않아? 그런 모습 보이지 마 개인에 대한 복수? 엠브리오 인형이었다는데 숨결도 뺏겼다고? 서글롱 아 이미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구나 삶아 핵 뜨거운 결뫼놨 엠브리오 루 쵸 루 루 추가 지원은 없어 얘기해준다고 하면서 보통 이런거 스킵이죠 궁금하면 애니를 봐라 뭐 이런식이지 슬픈 표정이 됐어 몇가지 가설 정신재는 아니다 다른 인격체처럼 암스크 시르 병행색이 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다른 작품들과 위스퍼드 얘기가 나오죠 안되면 소련이야 인간의 정신판을 이용하는거 지온? 지온 나왔어 지온 엄지 스피를 이용한 기술이 체르노빌이냐 체르노빌이냐 예외인 인간 그렇죠 위스퍼드는 제가 알기론 이때 나오지만 모두 생일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였는데 이브였군요 제가 약간 착각했네요 과학기술이 전부는 아니고 위스퍼드들마다 기록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양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체사는 잠수함에 관련된 내용만 알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 코더기어스는 코더기어스는 이번엔 있는데 부위에는 이번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공진 얘기 나오죠 텔레파시 같은건데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떼어낼건데 옷도 갈아입었어요 머리가 길어졌어 키로 친건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프로포즈 들어갔어요 어어 짚고 또 들어가죠 소원을 들어준대요 소원을 들어준대요 이 세계를 파괴한다 이날 다시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이날 다시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리셋 버튼 누른다는 것 같아요 그 노래로? 또 개타선이야 또 개타선 오 칼이 나왔어 오 칼이 나왔어 통과기 오십배래요 통과기를 쾌강으로 바꿨대요 표적이 왜그래 너희 자식 너희 자식 너희 자식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로 가버리는데? 한시간정도 지나면 된대요 은미중 집 어서오세요 이걸 왜 넣어놓은거야 미친 같더라 에이 설마요 알아서 선을 지키겠죠 어 풀어주나봐요 아 질투가 만들어낸 아 이것도 흔한 패턴 밀그러진 세계를 옵니다 보도점퍼를 안쓴다는데 다가 넘어오지 않았어 각기 출격 마리카 기출격이지 마리카 기출격이지 적대한다는 뜻인가봐요 배신자를 조용히 하래요 테오도라의 힘 사적감정 비즈니스랩 오우 오우 눈봐라 저번에 눈빛이 장난 아니야 3분안에 잡아두겠다고 하죠 일단 예 목적을 보면 힐다나 로조리가 격추가 되면 안된대요 그러니 너희들은 타 자 파츠 뱅 뱅스 써주고요 바다 왜 들어가니 너희 바다 왜 들어가 페리브레스 직감가속 200 우리의 반경무신 살짝 건드려볼까 살짝 건드려볼까 우리나라에서는 짱구 아빠랑 같은 목소리라고요 21,000 인데 가능할까 아 재공격이 없어 반격위주로 만들어놓은 캐릭터라 기량을 별로 투전 안했죠 문제는 어차피 공격이 안될텐데 기하 이번 턴은 봐주겠어 삥쿠는 있는데 그 삥쿠가 아니죠 원래 크로스왕주 캐릭터들은 로봇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좀 색깔 노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케이 공격해줘 미사일 얘는 반격하면 지금 데미지 장난 아니거든요 어테커에다가 에이스 보너스까지 적절에 던져놓고 반격만 하는거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정거리 관련된 파츠만 모아놓은거에요 원래는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은 기체라서 지금 근접공격이 무려 일곱 칸이라 되죠 최종기가 물론 최종기까지 안써도 충분히 잡지만 사람 반격을 잘해야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아모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잡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캐릭터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반격만 한다던지 몇병기로 쓸어버린다던지 스탯 관련된거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 이 방법은 스탯에 투자를 못하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반격 같은 경우야 그전에도 쓸 수 있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쓰려면 스탯 투자로 많이 해야되는거죠 몇병기 같은 경우는 스탯 투자를 안해두면 데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지금 뭐 웬만한거 다 한 번에 다 죽이죠 이게 카운터가 하는게 더 신기한데 1왕의 무료로는 380인데 자 미사일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나갑니다 미사일도 데미지 무시 못해 일단 격추해버려 승선도 얻었구요 왜 우리가 서로 싸워야만 하는거야 날 죽게 돼버려 뒀으면서 7년전에도 그랬다는데 역시 기억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밖에 안들어있데요 하나밖에 안들어있데요 한쪽만 따고 있는거야 지금 심하게 쌓아뒀군요 저쪽이 상태가 더 안좋아보이던데 어 보살 좀 나서줘 야 야 니가 할 소리냐 흐흐흑 흐흐흑 흐흑 음 어흑 마음대로 출격했어 그래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놈의 초코파이 얘네도 왜저래 앞에 3사진 얘기 왜 나오지 3사이즈라고 해야되나 기체가 떨어진대요 구하러 왔어요 적술도 참 착하다 예를 들어 누가 하나 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누군가 온다 일단 생각하구요 지금 신부가 몇명인데 얘들 나오지마 도움도 안돼 야 좋은 기체를 뺏고 나쁜 기체를 주냐 크리스 생각 잘해라 2분하네 2분하네 아직 반격타임이었구나 큰일났네 일단 방어로 버티고요 회피 못할거같아 저 옆에 세배 세대가 너무 걸리는데 세대가 너무 약하단 말이예요 어 다행이다 자 시스템 장갑 가만 걸고요 멀티 액션 상자지포 갑니다 상자지포까지 안가도 될거같거든요 그라비티 러쉬 아 러쉬란다 그냥 깨밀리고구나 자 이리로 가고 니들 빨리 들어와 개, 개혁초당하지 말고 자 애들 다 싣고 자 멀티 액션 한 번 더 자 바로 웹병기 루리ちゃん의指示을 よく聞いてね 대안 ここ은 그라비티 브라스트で 承認します では 最大出力で行こうか 상척 밀어주는거지 지옥애로 중간 보스가 보고 얄짠 없어요 이 룰이 지금 앞에서는 이게 진정한 악마 아니겠어 응 반응할 리가 있나 오 시연한테 뭐라고 있어요 예전에 자기하고 똑같대로 오 찔러갑니다 다들 슬픈 얘기만 하고 있어 자 얘를 일단 어떻게든 어떻게 도망가려고 하는거지 어 버려주네요 그정도의 의리는 없어 왔어 말 안듣죠 포기하지 않는 병사래요 근속론 나오고 고등학교 가야된데요 저쪽이 돌아왔어 표정이 돌아왔어 제가 싸움도 할 줄 아는가 아 커플 하나 사라지나 했더니 모모카도 돌아왔어요 왜요 아까부터 핑크 핑크 하대 으흠 으흠 그렇죠 갈아타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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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타야라 나왔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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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리스마 있어 어 소환하고 살려야가 어떻게 와 격추나겠는데 헐 편리하기 체로군요 너도 보고 배워 어 엠브리오가 왔어 어 엠브리오가 왔어 버리시는건가요 그런사람 필요없어 어 엠브리오가 왔어 오 월어바가 좋아하는 변신? 나대식구 안에서 그래봐요 그래 니꺼 뺏은 거잖아 전담들 앞으로 좀 나오고 얘기하지? 이제 제 겹추를 바뀌었어요 아직 우리의 우비짱 멈추지 않아요 이따 성경 괜히 피 말리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애들까지 신경 써야 돼 내가 보급까지 배웠죠 자 멀텍션 한 번 더 얘 잡고요 다시 한 번 멀텍션 한 번 더 야 이거 애매하다 15000이거든요 분석이 이미 다 끝난 상탠데 이대로 가보죠 난 믿을 거야 난 룰이 믿을 거야 람따드라이브 걸어봐 15000 950 자 세대 다 날리고요 내다 한 번 더 한 번 더 시하고 죽을 건가 봐요 후퇴한다 후퇴한다 후퇴해 3마리다 도망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야 우리 룰이는 진심이었을거하니? 자 이제 피가 얼마냐 너? 24,000 인데요? 어쩔 수 없었군요 사랑으로 보듬어줍시다 여러분 이게 룰입니다 원래 슈퍼로봇에 대한 1턴만 하는거에요 아 이번에 2턴까지 했구나 스탯을 투자로 막을 수 있게 되니까 2회차부터는 뭐 말이 되나 이게 아 어어 암으로에게 뺏겼던 자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말도 안된데 오 해방된건가? 의문점 악당투모로 좀 그런 부분? 아직 안끝났나봐 색이 안 무너진다 저의 길은 제가 정리하거든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자 내가 아기지않고 내다 때리는거야? 흥흫 나의 길이... 내가 정리할게 하여튼 아 몇 병이 맞네요 그냥 때려 부수는 거 아니야? 해방이 아니라 저것은 아우라 우주 세계로 돌아왔어요 선택된 사람은? 뭐지 모두 다 잘됐다는 스토리는 총살 얘기 나왔어 역시 역시 밥을 잘하는 친구인가 풀파울로 때리는 거 아니야? 주먹으로 때렸대 남자 보는 눈 얘기 나오는데? 친구끼리 싸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대요 제가 시드를 보지 않았지만 대충 하나는 알아요 치고도 죽자 살자 치고 박고 싸우는 애니 아닌가? 페롤린은 아까 나왔죠? 인기는 없다 마법사녀 코스프레 야 그건 상 아니니? 눈빛 바람 으허허허 하흐흫 하흐흫 아우 나왔어 기억상 측정 즉 잘 모르겠다고 아 최고지 저건 마지막에 폭주얘기 나오죠 예예 그렇다는 얘기는 분기가 끝이 났다는 얘기죠 인터미션과 예 몇변개의 향연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플레이 타임에 줄임을 가져다 줍니다 한 2턴 안에 다 끝나요 1턴 아니면 2턴 안에 모두 이렇게 끝나버리죠